한국국토정보공사 철분, 초유, 플라센터 등 30여종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유통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입니다.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선택 퍼스트팜은 건강을 위해 이런 첨가물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게다가 총판, 대리점 등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사 직판을 원칙으로 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퍼스트팜에서 유통되는 전 제품은 식약청의 품목신고와 광고심의를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화대광고나 잘못된 정보 전달이 없답니다. 나를 사랑하는 길, 가족을 사랑하는 길 퍼스트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퍼스트팜은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고아원, 양로원, 유니세프 등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퍼스트팜은 전 제품을 식약청이 지정한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원에서만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팜의 목적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류 공동체 이상을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퍼스트팜의 비전은 세계 초인류 건강기업으로 도약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과 상생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며 사회의 공동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퍼스트팜은 건강한 인류와 건강한 지구를 추구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선택 퍼스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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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